안녕하세요 똘이사란 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스 오브 바니쉬를 샀는데요 오늘 요 제가 만든 화분에 바니쉬를 한번 칠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니쉬를 칠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퍼 놨는데 이제 이게 다 마르면은 내일 한번 더 칠해서 예쁘게 한번 화분을 꾸며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바니쉬가 되니까 거기다 물을 조금 타서 바르라고 고수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조금 물을 타 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지금 일단은 한번 발라 가지고 이렇게 어퍼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건 너무 많이 바른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마르면은 맑은 색깔이 되려는지 일단은 오늘 말려 가지고 내일 한번 더 발라서 그래 갖고 이제 제스 오브 바니쉬를 칠해 가지고 이제 예쁘게 색칠해 가지고 나름대로 나의 화분을 만들어서 예쁜 다육이를 심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 좀 할게요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똘이사랑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